안녕하세요. 게임표TV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넷니즈의 메카시티 제로입니다. 넷니즈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흔치 않은 장르의 게임을 다수 선보인 곳입니다. 메카시티 제로 역시 모바일 배틀로얄 대전 슈팅 장르입니다. 글로벌 선출시했고 이미 500만이 넘는 유저들이 즐기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에 출시를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성공 이후 보통 배틀로얄 장르를 모바일로 가져오면서 상당 부분을 단소화하는 편인데 메카시티 제로는 반대로 규모를 키우려고 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맵의 크기부터 말이죠. 오프닝에 나오는 미소녀 학생 파일럿으로도 알 수 있지만 개성 넘치는 파일럿들과 메카닉을 통해 크리터성을 살린 점도 특징입니다. 또한 단순한 파일럿 간의 총격 스틱 뿐만 아니라 메카닉 탑승을 통해 각종 SF 장기들과 폭탄, 총범위, 오가노 액션을 조질 수 있었습니다. 배틀로얄인 만큼 멀티플레이는 기본 5대5, 2대2 매칭을 지원합니다. 실제 체감상 캐릭터가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파일럿은 파일럿이뿐 메카닉 변신을 한 이후에야 규모로써 제대로 게임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 슈팅 자체의 조적 불편함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 거기서 오는 불편함은 감사하고 해야하는 부분으로 봐야겠죠? 어쩐지 오버워치의 영웅 디바의 메카닉 탑승을 보고 이 소재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독특성이 좋았던 넷 이즈의 모바일 배틀로얄 슈팅 메가시티 제로였습니다. 이 소재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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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재를 떠올리라 뭐, 이 소재를 떠올리지 못했다 ... 이 소재를 떠올리지 않고, 다시 그 먼저 전hehe 그 어떻게 Το함이 됐는지 fault . 저녁에부터 심 Clap 아 藍屋フォックス 今回よろしく ヘルメットさえなければ タイムが多いとなっています タイムが多いと同じです タイムが多いので タイムが多いので アクセスティング タイムは タイムの場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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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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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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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さすがのリコちゃんもドキドキしてきました とても ではあなたです それも上手のパパのようにさっきとって しました おおわり 持っています 残り2名となりました優勝で優勝者がついに決まりました 皆さん大きな拍手 大きな拍手 ヽ テッチャー ヽ ヽ テッチャー 2 クリア